도깨비불 이안 무더운 여름이죠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2022년 이민년 띠별 운세 우선 주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4주로도 일관별 진행할 예정이구요 띠별은 어차피 저희 재미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년만에 돌아온 도깨비불의 주역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한 서적은 초시영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보는 아니고 요약본을 참고를 했구요 초시영림에 기초해서 주역점을 쳐보겠습니다 가볍게 치는 점은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하루에 제가 영상을 아무리 많이 올려봤자 자주 올려봤자 한개에요 그 이유는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샤워하고 정말 정갈하게 물어보는 부분이구요 아무래도 저 자신의 운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운이기 때문에 방송으로는 재미삼아 보시라고 했지만 그래도 점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루에 한 번 밖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날짜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리즈별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순서대로 나가려고 했는데 기다리신 분들 워낙 많아서 랜덤으로 좀 나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1974년에 태어나신 가빈연 호랑이띠 분들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던진 이 주역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과감없이 솔직 담백한 점사라고 봐주십시오 이거 치고 나서 바로 12달 제가 주역 타로로 흐름을 한 번 볼게요 자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점사 나왔구요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고 붉은색을 아래로 봅니다 자 우선 산이 나왔고 바람이 나와서 다섯 번째 효과 변했구요 점사는 지금 나왔어요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선 지금 괴를 보면 위에가 산이고 아래가 바람이 불어서 산 아래에 바람이 불고 있는 모양새가 됐어요 이게 이제 상반기 운이구요 그 다음에 하반기 운은 괴가 변해서 바람 위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반기 운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상반기 운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냥 이제 상반기 하반기 그냥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각각 구분을 하자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람이 산 밑에서 이렇게 불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즉 사업을 하신다거나 직장인으로서의 신분을 지금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변 상황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상이 돼요 회사의 어떤 입지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합병이 된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버리신다거나 이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그냥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버린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어떤 확장을 하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천천히 다음으로 심각한 사안은 결정을 보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또 일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장 같은 부분에서는 아끼셔야 돼요 상반기가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데미지가 있어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아끼시고 절제하시고 하시는 방향으로 상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차곡차곡 밟아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을 해오셨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바람이 막 불어오른 이 하반기 운처럼 장사를 하시거나 또 어떤 물류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만 믿지 마시고 상대방이나 본인이 지금 몸을 담고 계신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시고 그런 목적과 충분한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신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이 발전하는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여기 자막으로 올려둘 텐데 고지손이라고 하는 괴의 변화가 예상이 돼요 상풍구에서 손위풍으로 가는 이 괴의 형상을 말씀드리는 법을 읽고 목적을 이번 연도에 가지고 계신다면 소원을 크게 이루실 것이고요 시험을 목표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목적으로 하신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동 자체, 목적 자체 결혼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또한 이사를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가를 지금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크게 욕심부리거나 무리하게 내가 하나를 더 욕심부리고 더 구매를 하고 확장하는 형태가 아니시라면 잃는 것이 없는 애입니다 상반기든 하반기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동안 자잘한 것들을 많이 밟아오시고 싸워오셨기 때문에 큰 어떤 어려움은 없는 애로 확인이 되세요 아이를 낳는 계획이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어쨌든 옮겨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이직에 대한 목적도 당연하게 이루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암 때문에 혹은 어떤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극복을 하실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해예요 편안하시고 본인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사라지는 괴입니다 아주 기쁘고 편안한 복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달별로 한번 사소한 변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제 카드 꺼내서 제가 섞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 꺼내서 총 12장 뽑아 보겠습니다 명리로 계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 이제 다 뽑았고요 펼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카드가 다 나왔고요 카메라 잘 보이게 다시 배치를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그냥 주역 타로를 볼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1월부터 1,2,3,4,5,5,6,7,8,9,10,11,12 이렇게 해서 들어갈게요 자 1월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괴는 산풍고라고 하는 괴상입니다 아까 주사위점에서도 나왔었지만 산풍고의 고 자체가 바람이 산 아래에서 불어들어오는 모습이라서 1월 달에 가빈연생 분들은 크게 불편하신 건 없지만 이 타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이 쉽지가 않아요 주변 상황들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변화, 변동이 많고 직장일 뿐만이 아니라 금전활동도 원활하지 않은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또 피로도도 높고 어떤 병증 증세 질병 같은 경우도 고질적인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치이고 어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끼이는 상황 또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거나 남에게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1월 달은 좀 쉬어가는 한 달로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월 달 온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괴는 바로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화풍정의 풍은 바람 즉 태양 아래에 있는 바람이라는 의미이고 무쇠솥을 의미하거든요 정 자체가 화풍정의 정 자체가 발이 3개가 달려 이게 지금 발인데 무쇠솥이 다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궈지고 있는 거죠 불을 피울 때 오히려 후우 하고 이렇게 입으로 나무에 불을 지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불씨가 더 잘 살아나요 가마솥이라던가 옛날 시골에 불 때 보면 그런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요즘 현대사에서는 가스불이라던가 다 인덕션으로 대체가 되니까 불을 직접 피워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드라마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2월은 풍족합니다 나름 1월이 힘들었다면 2월은 막혔던 자금 흐름이 뚫리고 또 팔리지 않았던 주식이라던가 또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물들도 원활하게 유통이 되시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 또 어떤 직업, 사업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내 뜻에 맞추어주는 동업자가 들어와서 원활하게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뜻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있어서 새로운 전염병이라던가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곤란을 겪는 변수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3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자 3월에는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간이산의 뜻은 지금 그림과 같이 마찬가지로 막힘이 있는 부분이고 하나를 건너더니 또 어떤 다른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본인을 긴장하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 자체가 나쁘다 나쁜 건 아니라 잠깐 쉬어 간다는 뜻일 것 같아요 간이라는 것은 잠깐 멈춘다는 뜻이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중간에 베이스 캠프에서 쉬잖아요 그게 바로 3월 달의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금 흐름이 2월 달에 잠시 풀렸지만 3월에는 막상 당장 써야 하는 현금 고정 비용 지출 때문에 곤란함을 또 겪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 현금이 아닌 자산에서는 좀 재미를 쏠쏠하게 보실 수 있어요 매매라던가 공돈이 들어오는데 어떤 쿠폰 형태라던가 상품권을 받으신다거나 보너스 형태를 받은 데 현금이 아니라 기프트 카드로 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이게 나왔다면 하나만 올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피로도가 역시 높아지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잘 풀어주셔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네번째 달 4월 달 보겠습니다 양력 4월 달이고 이게는 가미수라고 하는 괴예요 가미수라는 괴 자체는 어두울 감자가 두 개 겹쳐 즉 막힘이 있다는 뜻이고 이건 간이산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괴에 속합니다 4월 달 들어서야 진짜 고비를 맞으신 거죠 어려움이 4월 달 내내 이어지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문서 계약이라던가 매매라던가 본인이 하시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함을 요청을 받으실 것으로 확인이 되시고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해명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씀씀이 지출은 되도록이면은 고정비 지출을 줄이시고 낭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세요 실제 5월 되면은 저희가 지출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4월에는 되도록 아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에는 거리띠를 졸라매셔야 되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성인분들은 예상치 못한 어떤 애정전선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거지를 선을 분명하게 그으셔야 돼요 불필요한 친절 불필요한 미소를 짓지 않도록 이성 앞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는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본인이 발언을 해야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어떤 해명해야 될 기회가 생겼다면은 그것도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은 태풍 대과라고 하는 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참 자주 나왔던 개입니다 대과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돼요 택 즉 호수 그리고 풍은 바람 호수 아래에 바람이 지금 불어들어오는 부분이고 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 태풍 대과가 나온 게 5월이라고 한다면 내가 버리고 책임져야 되는 나의 영역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산만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또한 피로 이상으로 내가 처리하지 못할 건데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 일에 오지랖을 부린다거나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선을 긋고 일정선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역시 이성관계는 4월에 이어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야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5월달에 야근 좀 줄이세요 죄송합니다 체력이 5월에는 부족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6월도 보겠습니다 이 6월은 윗개가 하늘이고 아랫개가 땅입니다 그래서 천지비라고 하는 다른 말은 천지부라고도 있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주역의 모양새는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와야 좋은데 서로 소통이 안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주역 운세, 띠별 운세를 순서를 업고 랜덤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것처럼 6월은 모든 만물의 위치가 제 위치가 아니라 지금 앞단계보다 차근차근 온 게 아니라 어떤 새치기를 하는 새치기를 당한 것 같아 모양새가 된 달이에요 혹시라도 조직 생활이나 사업하시는 형상에서 내가 막힘이 생겼다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은 앞에서부터 단계별로 밟아오지 않아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생겨서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시고 바깥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 유통, 자금 유통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괴에 나온 모양과 마찬가지로 모양새 그대로예요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신중하셔야 되시고 고정비 지출, 카드 결제 관리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연인관계라던가 또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로 새롭게 만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 때문에 아무래도 소화제가 좀 많이 필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서 하반기인 7월로 슬쩍 넘어가면 역시 이 부분에서도 7월부터 고비가 한 번 또 예상이 되네요 휴가철이 들어오죠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7월 괴입니다 산 아래에, 막히는 산 아래에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 땅이 지금 놓여 있고요 윗개가 모두 보시면은 윗개 빼고 전부 오르르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잘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윗개 빼고 전부 지금 음이죠 뭔가 무너진다는 의미고 모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의미에요 7월에 7월에 어떤 안전사고가 생긴다거나 현장 관리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동안의 관리나 케어가 충분하지 않아서 뜻밖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에요 또 본인이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되는데 바빠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피로 이상으로 일하기 싫어서 어떤 핑계 때문에 사전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어떤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시간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 또 진실성의 파악이 늦어져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아니라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불을 소동하지 않고 퇴근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니까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화재 사건 또는 물을 싫어하는 직원과 무리하게 워크숍을 갔는데 나는 재미로 그냥 그 친구랑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완전 공포에 질려가지고 본인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까딱 잘못해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일이 7월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성에 대한 부분은 7월에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걸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불필요한 인연을 끌어당기는 부분이 7월에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동안 계속 끌고 왔던 또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가지고 질질 끌고 오고 있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이것도 7월에 해결을 보셔야 되세요 그럼 이제 8월달 넘어가겠습니다 8월은 선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지금 이 괴 같은 경우는 윗괴가 하늘이고 아랫괴가 막히는 산이에요 그래서 7, 8월 모두 여름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모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7월에 이어서 큰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시기보다는 자잘한 것부터 순서대로 처리를 하시되 내 눈 앞에 있는 것, 내 일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불필요한 이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에 면접을 봐서 이동을 하신다거나 외국을 나가신다거나 국내로 들어오신다거나 어떤 큰 변화를 꾀하시기 위해서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정말 닥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미룰 수 있다면 되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고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겠습니다 역시 건강관리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을이 깊어져서 9월로 들어왔네요 자 9월론도 보겠습니다 9월론 자체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이고 이 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쌓는다는 의미고요 위에서부터 쫙 내려온 거예요 이제 이성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들어오는 금전도 쌓는다는 의미처럼 아주 힘이 커집니다 바빠지고 나를 피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착착착착 진행하시면 되세요 결코 초조해 하시거나 안달라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빨리 결과물을 보지 못해서 잘못될 일도 전혀 없습니다 9월은 정말 무난합니다 자 아주 좋죠 자 이제 10월 온 보겠습니다 가을이 더더더더 깊어져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뭔가 퉁 하고 두드리는 것 같은 그 괴의 그름을 보실 텐데 이건 이제 위아래가 천둥번개가 그려진 부분이에요 진위래라고 읽습니다 천둥번개와 꽉꽉강 천둥 우레가 친다는 것은 이것저것 내가 많은 것들을 판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열 가지를 돌려도 내가 열 개의 몸을 돌려도 그만큼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내가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많이 벌린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막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셔야 합니다 SNS 즐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시고 소리가 큰 만큼 내게 큰 것으로 돌아오는 달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 어렵게 어떤 계약권을 성사를 시켜서 누군가를 스카우트 하기로 했어요 본인이 스타트업 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기로 했고 높은 연봉에 계약을 했고 이제 데리고만 오면 되는데 외부에도 다 그 사람이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아주 끝에 그 사람이 오지 않기로 결정을 다르게 내려버리고 본인도 결정을 번복을 하셔야 되는 상황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들어올 돈은 단번에 이번 10월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매를 하시건 주식을 해서 어떤 소득이 있건 또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날 넣어주겠습니다 했던 돈들이 안 들어와서 놀라실 수가 있고 또 건강적으로도 놀라실 일이 한 번 있어요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별거 아니더라 해서 넘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도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놀랄만한 일 또 헛고름을 잡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제 11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 계는 땅 아래에 천둥번개가 친다고 하는 지레박이라고 하는 계입니다 지레박이 아니라 지레복이에요 지레복이라고 하는 계인데 땅 밑에서 천둥번개가 친다는 의미는 부메랑을 돌렸어요 부메랑을 던졌더니 끝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본인에게 다시 들어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윗개가 모두 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새싹이 피어오르는 것 같이 양괴가 양효가 고개를 든 것처럼 결국에는 행복이 돌아온다 패션이 돌아오는 것처럼 행복이 들어오고 길고 길었던 이런 험난한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드디어 내게 행복이 찾아왔다 라는 뜻이에요 지레복이라는 뜻은 결혼할 상대를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 사이 친구 사이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셔야 될 길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들어와야 될 돈이 있어요 지난달에도 돈을 못 받았고 이번 달에도 뭔가 팔려야 현금화가 될 텐데 돈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현금화가 되지 않아서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시는 일 자체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이 다른 비록 11월 달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매출이 올라오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이 새싹이 의미처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죠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아주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아주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자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네요 오랜만에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자 천화동인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함께 한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엄청 좋은 뜻이죠 하늘이 윗개고 아래에 태양이 떴어요 사람들과 함께 경쟁자와 함께 물론 어떤 솔로 무대를 준비했던 가수분이 있다면 본인을 뒷받침해주는 팬층이 생기고 팬들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상사나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업자나 또 동료들이 도와주는 괴입니다 그래서 금전도 잘 풀립니다 수험생 분들은 나를 따르는 삶도 많겠지만 나랑 겨루는 삶도 많아지고 취직이 안 되시는 분들은 12월에 취직도 됩니다 또 이성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 괴의 뜻 그대로 내 마음에 맞는 또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제대로 된 짝을 만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픈 분들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전염병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마시는 음식 또 드시는 식수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보았고요 중간 중에 생각하면서 말을 하느라 약간 버벅거리는 건 있었는데 나름 그래도 오늘 조금 시원해졌을 때 제가 제 작업실에 들어와서 조금 수월하게 녹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달러 표시 클릭하셔서 채팅창에서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볼 운명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도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보실 때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볼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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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